한국영화아카데미 38기 졸업영화 한국영화아카데미 38기 졸업영화 가을바람 부르면에서 좋은 소욕을 맡은 소우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영화아카데미 38기 졸업영화 38기 졸업작품 가을바람 부르면에서 지휘 역을 맡은 소우진입니다. 안녕하세요. 38기 장세민 감독님의 영화에 참여했던 민효경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국영화아카데미 38기 졸업영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작업은 촬영이 끝나고도 계속 머무르고 싶었던 현장이었는데요.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국영화기를 이끌어 나갈 제목으로 성장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 작품이 부산, 김해, 도요마을에서 찍어서 굉장히 조용하고 예뻐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예쁜 시골길, 그리고 엄청 큰 나무고요. 감독님, 스태프, 그리고 친구들과 친해져서 엄청 즐겁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참여했던 영화를 다섯 글자로 소개하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모시중헌디로 하겠습니다. 감독님, 파티! 박찬호, 파티! 진짜 겁나 더웠음! 대경음악 짱! 무궁무진 38기 무궁무진 38기 무궁무진 한국영화아카데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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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yk 장난 Axel kiwi 무궁무진 38기 유동화 시골 Paradami 매뉽